역시 가공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가공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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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절입니다 감이 엄청 많이 났어요 사장님이 감을 따시네요 다 아셔요 돌려보세요 우와 맞습니다 딱 이 성공 우와 감 농장에 왔어요 사방팔방이 다 감입니다 아주 많이 열렸네요 우와 이거 보세요 감입니다 우와 여기 홍시 있어요 홍시 한입 다 먹을까요? 홍시입니다 홍시 하나 따 볼게요 홍시 하나 땄습니다 홍시 하나 땄습니다 홍시 하나 땄네요 우와 감이 아기 감나오가 아주 감 농장에 왔습니다 이 감 농장 그거 맞습니다 잠뜩 장면에 저 빠져서 이 감이 오고 뭔가 감이 오고 이 감이 오고 이 감이 오고 이 감이 오고 이 감이 오고 아멘